안녕하세요. 저는 더 필라테스 와드랑 김현지입니다. 네, 저는... 오, 환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까랑 한 번 말씀해주셨네요. 아, 네, 맞아요. 원호 씨는 아,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왜요? 필요한 건가요? 어? 그래? 어, 그런 거 없는데? 그렇지, 먼저 시작을 해보실 건데요. 이 퍼즐이라는 거에 밤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양손은 이 몸에 잡아주시면 돼요. 어, 네. 네, 그다음에 저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릴 건데 천천히 몸을 앞으로 쭉 나가면서 다 이렇게 쭉 늘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실 거면 아, 진짜 갈까? 잠깐만. 아, 왼발 맞춰주세요. 아, 왼발, 왼발, 네, 왼발. 네, 왼발 좀 올려서. 자, 호루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늘면서 발도 쭉 늘려주세요. 어,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 발도 포인트. 으악! 마시고. 아니, 부서가 아니라고요, 지금? 지금 한 거 아니라고. 자,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 번만 더. 툭, 툭, 늘려서, 늘려서. 그대로, 스테이, 제자리. 돌아오신 다음에. 네. 정면에 보시면 사이드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필라테스는 숨과 호흡을 해요. 네. 그래서 포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다리 옆으로 밀면서 발을 최대한 조여주시고. 호흡. 그렇죠?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 둘. 발목을 쭉. 자, 이때 무릎과 무릎을 서로 멀어져요. 굿 쫙 늘려주시고. 스테이, 그대로, 제자리. 잠깐만. 어, 고장한 거 같은데? 아, 평상시에 웰스테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근육들이 조금 많이 발달한 상태고. 조금 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이런 식이 많이 좋아지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무릎을 최대한 밀어주세요. 푹. 자, 그대로 마시고 올라오시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골반을 쭉 뒤로 밀어보세요. 쭉. 좋아. 자, 이분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자, 밀어봐. 자,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자, 다시 한 번 더. 한 주. 자, 발끝 꼬리 무릎 쭉. 그래.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오오. 오, 이상해. 오케이. 호흡을 내쉬고. 이때 우리 무릎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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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빨리. 이거 같아. 다시 마시고, 다시 한 번, 둘, 호흡, 자, 무릎 쫙 열어셨어요. 하나, 둘, 셋, 그대로 두 자리 발 깨내셨어요. 아, 좋네, 좋네. 좋네요. 왼쪽 복사토를 무릎 위쪽에 살짝 걸쳐주세요. 그래서 종아리가 손을 벽쳐지는 느낌이 될 수 있게,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발로 살짝 뺄게요. 그쵸. 목표 좀 나오고 싶어요. 원래 이제 무릎이 바닥에 끝까지 다셔요. 뒷이 닿는다고, 잠시만요. 이거 된다. 올린 상태에서 척추가 딱 뒤로 가서 붙어있어요. 어? 얘가... 뭐지? 근데 지금은 골반의 위험성이 조금 텐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하시는 동작으로 인해서 골반의 위험성이 많이 좋아하실 수 있어요. 네. 완전 필요하죠. 골반이 살짝 생기실 수 있어요. 제가 무릎을 누르시면, 골반 안쪽에 의상공과 딱 옆에다 늘어나시고, 다시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자, 다시 가슴 열시고, 자, 마시고 내쉬면서, 그리고 팔 밀면서, 손, 사이, 그대로, 쭉, 보면서, 내 몸통이 줄어지는 느낌, 호흡가 생겨요. 우와. 자,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그렇죠. 잘하셨고요. 둘, 자, 그대로 3초, 하나, 둘, 셋,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오! 오, 시원해. 아, 시원하죠? 네. 척추를 분절해서, 상체를 한번 올라오실게요. 그래서, 머리로 만세하는 느낌, 턱을 당기면서, 시선을 내고 보면서, 쭉 올라오세요. 컬업 쭉, 그다음에, 머리를 만세해서, 척추를 쭉 세워서, 시선 정면, 살짝만 놓으실게요. 그렇죠. 겉에 오실게요. 자, 내려가실 때, 시선을 내고, 자, 그대로, 골반부터 천천히, 뒤로 말아서, 내려가실게요. 아, 천천히 해야 돼요? 네. 천천히 하시고, 수선을 내고, 목부 근육이, 척추를 하나씩, 물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팔 끝이 한번 접었다가, 자, 내쉬는 부분을 연결해서, 시선을 내고, 몸씩 커버가 안 되면서, 척추 쭉 세워서,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자, 우리 시선을 뱉고, 골반부터 눕히면서, 자, 복부 근육이, 척추뼈 눌러주는 느낌으로, 딱. 어, 어, 근접 운동은 굉장히 다르지. 저희가 조금 더, 응용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근데, 그냥 본 운동이죠? 어, 네. 맞습니다. 그쵸? 아, 이거까지 스트레칭이면, 여기까지가 맞았어. 아, 이렇게 해서, 상체랑 하체랑, 같이 동시에 올릴 거예요.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고, 상체랑 하체랑, 쭉 올려보세요. 쫙. 몸이 부위 같다고, 그렇죠. 아주 좋아요. 턱 살짝만 둘러볼까요? 턱. 자,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의, 오른쪽 단위만 내려갈게요. 자, 내쉬면서, 그대로, 호흡. 자, 그대로 세 번만, 둘. 호흡. 자, 라저. 셋. 호흡. 유지세. 자, 시선 뱉고, 자, 몸이 펌처럼, 쫙 길게 늘어나요. 같이. 쫙 늘어나면서, 내려갑니다. 네. 너무 잘했어. 네. 자, 한 번, 펌큰치 한 번 접었다가, 마지막 날씨 때, 상체랑 하체랑 같이 올라오실게요. 자, 상체 한 채 쫙, 허리 길어지고, 턱 살짝 들고, 팔 뒤늦에, 이 시스템. 자, 좋아요. 자, 왼쪽 다리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발표 포인트를 올릴게요. 그렇죠? 내려갔다가, 내쉬고, 둘, 푹, 내려가고, 몸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와, 잘하셨습니다. 와, 이 화면 안 날 수가 없네. 손을 빼실게요. 천천히. 아, 이게, 저는 좀 약간, 되게 그냥, 뭔가 스트레칭하는 편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어, 이 정도로, 아, 근데 이게 되게, 하면서, 이 잠깐, 이 스트레칭이랑, 이 잠깐 하는 것만, 이게, 이게, 벌써 엄청, 좋다는 게 느껴져요, 원래. 진짜로. 창출을 반만 들고, 동그랗게, 신선을 많이 물어볼까요? 자, 발가락 이어서, 골반 같이 흘러주실 때, 링크 밑에 근육 힘이 가요. 자, 시선 손 끝 멀리, 자, 이때 조금만 더 가슴을 열어서 열어서, 올리기, 입천으로 돌아가시고, 자, 제자리 돌아오시세요. 아, 이게, 내쉬고, 마시는, 호흡이 정리가 안될, 머릿속에, 어, 좋아요. 그냥, 무리로 업, 올라오시게요. 그대로, 잘하셨어요. 호흡지 앞쪽은,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힙을 살짝 들어주시고요. 발끝은, 이렇게 눕혀주세요. 발끝, 눕혀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 몸이 제트가 될 수,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요. 그대로 수십으로, 쭉. 자, 골반 살짝 눕혀볼까요? 자, 골반이 안 오고 있어요. 자, 어, 잠깐만요. 어, 진야만 했어. 괜찮으세요? 아니, 여기가 진야만, 이거 뭐예요? 왜이래요? 어디요? 여기가 이상해. 허벅지 앞쪽이, 조금 컨트롤이 잘 안되면서, 이렇게 무려수를 무렵하다 보니, 좀 발등 쪽에 힘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아, 마시고 내쉴 때, 그대로, 쭉 눕혀보세요. 쭉, 그렇죠. 거기서 골반만 이렇게, 골반 살짝 더, 그렇죠. 그대로 제자리에 갈게요. 쫙, 우리가 많이 무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만큼 더 있어요. 조금만 더, 그렇게 오도록 할까요? 마시고 내쉴 때, 짠 스트레칭. 자, 무릎 위쪽에는 근육이, 앞쪽 쫙 늘어내고, 그렇죠. 이제 제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쉴 때, 잠깐만요.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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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적으로, 갑자기 좀 힘을 주시게 되니까,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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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시는 호흡에 무릎 90도 쭉 밀어서 앉아갈게요. 쭉 마시는 호흡에 90도 질깍. 자, 킥댕 플랫어 늘어날게요. 셋! 자, 올라오실 때 뒤꿈치를 바닥을 눌러서 엉덩이 쪽으로 제가 올리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자, 고세고 자, 쭉 눌러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쭉 올려주세요. 그렇죠. 자, 두 번 더. 마시면서 90도 질깍. 자, 골반 좀 늘려주세요. 플랫어 스트레칭. 자, 올라오실 때 뒤꿈치로 바닥을 긁어보듯이 올려주세요. 쫙. 그렇죠. 호흡 내쉬고. 자, 팔을 머리로 만지해볼거에요. 후. 다섯 번. 팔 내렸다가 내쉬고 둘. 후. 그렇죠. 마시고. 내쉬면서 셋. 후. 어, 너무 잘하세요. 자, 마시고. 자, 내쉬고 넷. 후. 그렇죠. 밸런스 운동하자. 전신 운동이에요. 그러네요. 전신 운동이라 정신 운동 같아. 정신 운동. 정신이 번쩍 되죠? 네. 자, 상대에서. 네. 이쪽을 바라봐 주실까요? 이쪽. 네. 그렇죠. 자. 왼쪽을 향해 조금만 더 안쪽을 달려주세요. 네. 그렇지. 어때요? 무서워요? 네. 이거 뭔가 이렇게 가면 될까요? 어, 맞아요. 정답. 쭉. 자, 팔 다리 길어서 좋아. 목두 길어서 좋아. 그렇지. 내쉬면서 쭉. 자, 그럼 이제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마시면서 옆으로 갔다가. 내쉴 때 발바닥을 긁어오는 느낌. 그렇죠. 마시고. 살짝 들어주신 장면. 자, 내쉬면서. 안쪽 조금만 더 돌아올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자, 내쉬면서 다섯 번. 아, 이거 디자인이에요. 안쪽이 잘 가시나요? 네. 완전 좋습니다. 이제 얘는 또 마무리 스트레칭을 좀 해보실게요. 어, 네네네. 내쉬면서 네. 자, 여기서 세일 버텨주시고요. 우리 밑에 있는 다리 살짝 들어 올려볼까요? 자, 그리고 들어 올려볼 때 발끝.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우리 이쪽 손 주실까요? 쫘아악.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될까? 하자. 괜찮아요? 아, 네. 자, 그래도 너무 잘하세요. 자, 그대로 다섯 손 풀고. 자, 다리 꺾어서 놓고. 그대로 세자리에 돌아오세요. 어. 오, 이거 약간 돈 것 같은 건데? 인스타에. 아, 맞아, 맞아. 인스타에. 사람들이 인증샷 찔릴 때 이게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네. 자, 앞이. 여기 앞에 있는 다리를 여기 바위 한번 올려보실까요? 어.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맞아. 어, 그렇지. 뒷에 있는 다리를 여기 쭉 올려보세요. 응. 뒷에 있는 다리를. 어, 너무너무 차가워.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리시죠? 뒷에 있는 다리를 위로 올릴게요. 아, 네네. 아, 네네. 이렇게 씹힌다. 그렇구나. 얘네 등길 거야. 천천히. 괜찮아요. 그래서 다리 처음 찢었다가 그대로 천천히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골반 옆으로 주면 세치. 이게 이렇게 처음만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럼요. 어, 네. 오,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 좋아. 올라오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자, 다리 길게. 좋아. 그대로 왔다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가세요. 자, 마지막. 셋. 좋아. 어,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그리고 내려오시면 되세요. 와. 이건 상체 운동을 해봐야죠. 아, 진짜? 이게 왜 체험인 줄 아세요, 혹시? 어. 왜 체험인 줄 아세요? 왜, 왜 체험 운동에서? 정답. 하나 더 밟고. 자, 반대쪽도 밟아. 그냥 살짝 까칠하게 밟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양손은 그리로 잡아주세요. 그쵸? 간단히 놓고. 호흡을 내쉬고 팔을 쭉 뻗고. 그래서 한 번 더 엘버를 접고. 내쉬고 후. 밀고. 접고. 내쉬고 후. 네. 어깨 딥스는? 약간 딥스. 근데 생각보다 호흡을 많이 줘요.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반대쪽.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살짝 까칠만 살짝 드려볼까요? 그치. 그치. 자, 그 상태에서. 몸이 아주 살짝 할 수 있게. 그렇지? 엘버를 살짝 모으실게요. 마시고 내쉬고. 자, 정수리 누가. 끄집어 당기는 것처럼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쫙 밀어. 후. 어휴. 쫙 밀어볼까요? 후. 후. 잠깐만. 아휴. 장난친거에요. 그쵸? 장난이시죠? 네. 어느정도 이렇게 팔 근육이 가있으면 훅 뗄 수가 없어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자, 팔. 후. 어, 그렇지, 그렇지. 장난쳐야죠. 자, 엘버를 접고. 아, 접고. 접고. 네, 하나. 후. 그렇죠. 다시 접고 다섯 번. 정수리 더 당기고 있어. 쫙. 그렇지. 마시고. 내쉬는 어플. 이렇게 다섯 번. 셋. 후. 그렇죠. 호흡 마시고. 자, 우리 팔 운동은 하지만 호흡도 같이 안 보여. 내쉬는데. 후. 자,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쉴 때 밀어내듯이 쭉. 그대로 제자리 내려오세요. 어? 아, 웃었네. 아, 웃었네. 아, 웃었네. 아, 웃었네. 아, 웃었네. 자, 반대쪽까지 내려오시고. 그렇죠. 자, 가슴을 살짝 내고. 골반을 살짝만. 그렇죠. 그리고. 자, 가슴 내리 푹. 그렇죠. 마시고. 팔 운동 잡았다가. 내쉬는 호흡. 내쉬는 호흡. 자, 두 번 더. 내쉬는 호흡. 호흡. 손방 전체. 원하시는 어떤 운동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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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트레칭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스트레칭? 네. 항상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보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이거는 진짜 마지막 한 가지가 나왔어요. 아, 그렇죠. 진짜 마지막 한 가지. 네. 저기에 매달려서도 동작 한 가지를 딱 한 번 해보고. 되게 재밌겠죠? 하하하하.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엉덩을 천체들에 올려서. 홀리는 초과기. 우와. 멋있다, 이거. 여기인데, 여기? 어. 원호님이 하시면. 멋있어. 다리 하나 올려보세요. 우와. 다리 꼬아주세요.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자, 힘을 쭉 들어 올릴게요. 힘을 쭉 들어 올려서. 자, 허리를 꺾어서. 시선을 쭉. 그렇죠. 몸부잡았어. 자, 다시. 시선을 배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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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자, 허리 꺾어서. 자, 허리 꺾어서. 자, 이번에는 청추가 10초 이렇게 있어요. 유지하시죠? 자, 거기 살짝 당기고. 자, 여기서 팔을 한번 쭉 당기고. 자, 할 수 있죠? 하나. 그렇지, 내주고. 자. 너무 잘하네요. 자, 둘. 셋.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그 전에. 볼. 스테이. 하나. 둘. 둘. 자. 아, 너무 잘하네요. 자, 발 빼내릴게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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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했던 거 무서우신지 알았어요. 손이 붙었어.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대상패스 해보신 분은 어떠세요? 아, 이게 근데. 아, 그 뭐지. 재미가 있긴 한데. 꼭 해야 되는 운동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게 그 약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일단 남자분들. 웨이트 많이 하시는데. 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이게. 해야만. 어, 몸이 좀 이쁘게. 그리고 안 다치게끔. 불균형을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를. 짧은 시간 한 번 이렇게 배운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네. 멋있으시네요. 되게 묘기 잡아서. 네. 근데 워너님 같은 경우는 춤을 많이 추시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서. 조금 플라테스를 꾸준히 해주시면. 혹시. 좀 건강한. 어.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왠지 다녀야 될 것 같아. 바로 하고서 이렇게. 채워야 될 것 같은. 별지들 중에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아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